오늘 이 읽었던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절대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영적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계획 나 중심되도록 속입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또 나 중심에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발견하는 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고 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런데 보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계획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좋아하고 불신자들도 다 갖고 싶어하는 그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것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죠 10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역기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 세우시면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에비소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좀 이상한 일이 있었고 실수하고 해도 우리의 구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구원을 못 받도록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같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계획과 반대로 간다 그러면 그 계획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다르고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니까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셨지만 그리스의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그리스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그리스인데 그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보혜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하시는 거예요 보혜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하나님은요 사동연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사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능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니까 이 복음이고요 복음 가진 절대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비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현장 살릴 수 있는 답주는 그런 제자,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 고민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답 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제자밖에 없어요 세상 실력 가지고는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답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위기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 주는 제약망랑 파수망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삼칠 달아와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 기도로 세계보금화 기도하시고 기도로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고요 이 복음을 마음이 담고 세계보금화를 기도하는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흔들려도 하나님이 다시 잡아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계획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라고 나왔죠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 계획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그리고 그 안에 있으셔야 돼요 사단 나라가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은 노예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노예되고 사단신부로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죠 인간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대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배가 안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그걸 믿어준다 그 말씀이 성취될 걸로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질 때요 나에게 믿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비게이션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중요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업에 풍성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영적인 힘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 힘이 없으면 세상도 이길 수가 없고 흑암 세력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기도 절대 기도죠 구원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존재는 흑암 세력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기도는 다 해요 겁나니까 위험하니까 기도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어요 일하실 때도 그 힘 가지고 일하시고요 공부할 때도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직장 갈 때도요 그 힘 가지고 직장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복음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함께 복음 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전도 또 제자 이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복음 절대 복음 제일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려움 생겼을 때 문제 터졌을 때 절대 복음 필요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이다 이거는 지식적으로는 누구나 빨리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요 위기 만났을 때 또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진짜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 되도록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저기 너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문화가 세상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게 훨씬 크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막아내지 못하고 시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축복으로 주신 사명이죠 그게 절대 복음입니다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 중요한 방향도 복음 전달하라는 거예요 문제 생기고 위기 생기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 믿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사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언약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말씀 속에서요 답을 찾고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는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 중기자분들처럼 우리 렘난트들 말씀을요 굳게 붙잡게 바랍니다 우리 일주일 내내 사실은요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답이거든요 아마 거의 90%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일에 빠져서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고 말씀으로 방향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세 가지 저주가 있죠 그걸 해결하십니다 사단, 죄, 지옥 배경 운명을 바꿔버리세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내 운명이 내 과거가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배경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봉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풍성히 누리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귀신은요 알아요 진짜 흉내 내고 있는지 지식인지 진짜인지 아는 거죠 중심 마음 깊이 그리스로 결론이 나고 답이 났다면 그 감사력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끝내놓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하시고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 인도 받겠다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가는 게 훨씬 좋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예수님 혼자 계시면 제자들밖에 못 있었는데 성령으로 계시면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성령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인도 안 믿으니까 성령인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말은 믿는데 특별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은 믿는 척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인도 받을 때는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인도 안 받으면 구원 받은 자도 자꾸만 어려움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내 틀린 동기 가지고 끼워 맞춰서 이거 인도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나중심의 동기와 나중심에 있는 모든 틀린 것들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성령인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늘 역사하시지만 제대로 인도받는 거죠 그때요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옵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이 성령인도 받는 것보다는 계산하고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가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꾸 틀린 길로 가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은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알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께서 완벽하게 회복해 놓으신 축복 그걸 찾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를 짐승 수준으로 의식주 수준으로 매여있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영적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적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축복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 삶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야 그래야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려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면요 누리게 되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이런 힘든 병도 낫고 저런 병도 낫고 그러나 또 걸릴 거거든요 근본치유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물질과 성공이 중심이 됐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땅 끝까지 증인되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절대 계획을 보고 누리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요 흑암 세력을 꺾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번에도 말씀드리니까 강대국 100% 네피린 문화 귀신에게 잡혀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틀린 걸 따라가요 아주 수준 높게 귀신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잡혀있는 거죠 보좌의 능력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개인에게 있는 것들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 세력들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들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건설로 꺾으시길 축복합니다 10편 103편에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 하늘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관심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천군 천사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요 절대개혁을 발견하게 되면 영적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이 학업이 산업이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작품이 돼요 왜 작품이냐 라고 하니까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뭔가 갔을 때 진짜 예수가 그리 쏘구나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걸음들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요 복음 가진 복음 가진 제자로 작품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일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하는 제자 진짜 복음 누리는 제자 여러분 이 축복이 되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말씀과 절대 기도와 절대 복음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와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영적인 복음의 작품으로 남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절대 제자로 오직 복음운동하는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안과 흑암 체력들 악한 사단의 근세들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껏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성교지를 살리고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삼칠나라 오천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출타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또 멀리서 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랩런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제대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인도 받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미 오늘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발견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특별히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